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 집은 마곡 앤벨리 구단지입니다. 작년 2월에 저희가 청약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는데 벌써 입주를 하더라고요. 오는 2월부터 입주가 시작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점검을 다녀왔고요. 84C타입, 84D타입을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전세는 84가 7억에서 8억 수준이고요. 59 같은 경우에는 5억 중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전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그쪽으로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추채널 박미입니다. 자 그럼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 지도고요. 서울 내에서 마곡은 요쯤에 있습니다. 확대한 지도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확대한 지도고요. 앤벨리는 여기 있습니다. 5호선 마곡역과 도보로 5분에서 10분 사이면 갈 수 있고요. 9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신방화역이 있죠. 신방화역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있습니다. 마곡이 일대는 주요 인프라가 마곡역, 신방화역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이언스파크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마곡이 직주 근접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잖아요. 거기에는 이 사이언스파크가 형성 단계를 지나서 완성 단계인 그런 것도 영향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LG 사이언스파크다 보니까 LG 아스텐트나 이런 것도 있고요. 이쪽에 보면 서울식물원이 멀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회색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네 김포공항입니다. 지도로 보면 굉장히 가까이 있죠. 김포공항이. 김포공항에 가까워서 마곡앤벨리 단지들은 키가 좀 작습니다.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비행기 소음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저처럼 좀 둔감한 사람들은 지나간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민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항이 이렇게 가깝다는 거는 업무지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편리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국제공항하고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마곡 업무지구가 굉장히 성장하는 데는 이런 지리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자 그럼 5호선하고 9호선 마곡 사이언스 벨리에서 일하시지 않는 분은 어디가 출퇴근이 용이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지도인데요. 여기 빨간색이 저희가 지금 출발하는 마곡역이고요. 이 손을 쭉 따라가면은 여기에 여의도가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마포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가 어딜까요? 광화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지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여의도나 광화문 같은 곳들은 굉장히 큰 업무지구잖아요. 그래서 출퇴근하시기에는 괜찮은 그런 노선입니다. 자 다음은 지하철 9호선을 타시게 되면 어느 업무지구가 가까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신방화역이고요. 9호선 라인을 쭉 따라가면 여기에 여의도가 나옵니다. 여의도를 따라서 쭉 지나가면 이쪽이 강남부터 삼성에 이르는 업무지구예요. 9호선은 강남 접근성을 대표하는 노선이잖아요.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9호선을 이용하면 편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고요.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 실내를 살펴볼 건데요. 84C타입하고 84D타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세는 7억에서 8억 사이래요. 매매는 아니고요. 전세만 나왔습니다. 지금 전매제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촬영지 섭외를 마곡 13단지 현대부동산 김선미 대표님께서 해주셨어요. 혹시나 이쪽 단지가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대표님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84C타입 같은 경우에는 35평이고요. 60세대입니다. 3베이죠. 하나, 두 개, 세 개가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침실 세 개, 욕실 두 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관이거든요. 현관을 통해서 쭉 들어오면은 침실 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외부 공기가 들어오기가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거주를 하신다면 중문 정도는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우물형 천장입니다. 거실에 이렇게 우물형 천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맞통풍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바람길이 되어 있죠. 주방은 기역자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신축은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코니가 오른편에 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안방을 살펴볼게요. 안방이 독특해요. 거실에서 발코니로 거쳐 안방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세탁기를 두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세탁기, 건조기를. 그렇게 되면은 안방에서 드나들거나 거실에서 드나드는 게 동시에 드나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구조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안방 뒤에는 이 공간 있잖아요. 여기가 조금 작아요. 3배는 원래 수납공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팬트리는 이 정도밖에 없고요. 이쪽에 드레스룸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장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C타입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오픈바이코니가 있다는 거예요. 오픈바이코니가 이 방 뒤편에 이쪽 공간이 오픈바이코니인데요. 아파트는 아무리 문을 열고 환기를 해도 개방감을 느끼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오픈바이코니가 있으면 타운하우스에 온 것처럼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니까 인테리어가 예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예쁘게 꾸며놔도 꽤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전세가 7억에서 8억 수준이고요. 10년 동안 전매 제한 기간인데 입주라면 3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7년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84D타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타워형 구조죠. 거실과 안방이 같은 면을 바라보고 뒤편에 침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욕실도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현관을 들어오면 이렇게 침실 2와 침실 1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실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타워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통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아무래도 거실하고 주방이 공용 공간이잖아요. 공용 공간을 이렇게 크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거실에서 주방이 보이니까 약간 좀 어수선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은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일자형은 40평대 대형평수에 들어가는데 일자형을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발코니가 있는데 이쪽을 다용도실로 아마 쓰실 거예요. 다용도실도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주방도 공간은 괜찮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타워형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이런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인데 다른 타워형에 대비해서는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해요. 안방에 보면 이쪽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84C 타입보다 크기는 하지만 다른 타워형보다는 그렇게 인상적으로 크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실 옆에 장식장 같은 걸 둬서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짐을 꾸미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역시 전세가 7에서 8억 원 수준이고요. 10년간 전매 제한이지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7년 뒤부터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찰칩 채널과 함께 마곡 앰벨리 구단지 사전 점검을 살펴봤습니다. 매물이 많지는 않다고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다른 단지들보다는 공급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전세 관련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쪽 마곡 구단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전 점검 단지를 찍고 있는데요. 만약에 촬영할 수 있는 사전 점검 그런 타입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시간 맞춰서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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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